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샤이니가 연습한 새로운 코리아 그래서 즐거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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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맹나마구나 너무 이상했어 맘에 안들어 내가 얘기해봐 휴가텍스는 누가 해야 될 것 같은데? 휴가텍스는 한 명씩 근황을 얘기해달래 온유형 저는 연습은 다 똑같은거니까 또 다른거 연습중인거 또 하나 있잖아요 보컬 노래는 연습한다고 계속 얘기해서 아 그럼 다 알고있구나 알고 계실건데 저는 요새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머리를 기르고 있고 제가 이만큼해서 못참고 항상 잘랐는데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고 싶어서 고르고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자켓촬영도 했고 연습도 하고 이러면서 지냈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때는 저 킹덤 보고있어요 킹덤? 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요 오늘도 연습하기 전에 좀 보다 나왔거든요 그랬답니다 잘했네 그리고 버블 제가 신발을 공개했었는데 그때 가까이 있는 순서로 앉았던게 저 그 다음에 키형 그 다음에 온유형 그 다음에 민호형이었어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아닐걸? 내가 마지막이었던거 같아요 잠깐만 내 핸드폰 어디갔지 아 여기있구나 나중에 제가 공개해줄게요 그렇구만 왜요? 매니저형은 자꾸 끄래요 연습을 한다고 이제 그만하고 연습하라고 네? 태민 민호 키 온유 태민 민호 키 온유가 정답이에요 태민 민호 키 온유? 그럼 나 방금 잘못 얘기한거에요? 완전? 완전 잘못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기억이 그렇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구만 영어로 한번 그냥 얘기해주세요 제가 할까요 대표로? 네 한번 해보세요 Hey everyone Hi everyone Hi everyone Hi everyone recently our SHINee practice new koreo so enjoy and adorable 강냉나라구나 yes 잘했어 자카르타 가다 겨우 가다 여러분 저는요 아니 무료지 둘 다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는 아 그렇구나 또 내가 한달에 돈을 낸구나 아 몰라요 근데 그거는 무료에요? 우리 형꺼 아이디를 써가지고 내가 무료라고 생각했어 아 그럼 민호씨한테 무료가 맞죠 그렇지 우리 형이 나를 위해 돈을 내주고 있는거죠 그러면 약간 어떤 역할로 나오는지 살짝 얘기해주시면 안돼요? 어 그냥 그 정말 그 동네에 한 명 있는 순경이고 하측소에서 일하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드라마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촬영 막바지여서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특별 출연인데 어 약간 스포를 하자면 스포해도 되겠지? 그럼 응 굉장히 좋아한다 응 나는 뭘 어기는게 너무 좋더라고 아 그래? 미세형이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조금 스포를 하자면 그 이제 마지막화에 네 마지막화를 스포한다고? 어 마지막화에 조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시면 마지막화에 좀 많이 나오니까 네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화에 뭐 내용을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내용은 말 안하지 내가 태민이도 아니고 저거 아니고 태민이 대부분 보여주면 내용을 다 얘기할게 돼요 그 제가 봤는데 민호영이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가는게 엔딩이라고 어 네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서 갑자기 주인공이 제로 바뀌어요 우와 오 좋아하지 않네 알고보니 그걸 감독을 이제 그 기획했던게 온효영이구요 어 날개를 발에다 달 생각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픽업을 울려해줘서 돌아가는게 귀여워 뭐 말 다 돼서 죄송하고 저희는 이제 진짜 연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딱 25분까지 하자 30초 남았으니까 마지막 인사하자 네 이제 16만명 오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죄송해요 우와 900만 하트 좀 있으면 천만이네 자주 키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고 그래 난 개인적으로 멤버들이 키기를 당장 약속 나도 나도 켤 수 있는 계정을 좀 주세요 어휴 안줬어요? 나도 안줬어 너한테만 준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너만 킨거야 알겠지 아니야 키언도 켰어 키언도 켰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세계정이 있는데 난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응 응 원래 그런데 다같이 이거를 못하잖아 누구 켜면 그때 딱 키면 맞지? 잘못했네 자꾸 나 컴백이라고 무시하는거야 어휴 내가 고를 그래서 그 다 자윤이 킹 러브 케이팝 오 다 키스 있게 해 주세요